머리랑 몸통 맞췄고, 몸팔이고? 왜 엉덩이랑 뒷다리가 안 보이지? 흠, 없네. 맞다, 좋은 생각이 났어. 잠깐만 빌려갈게. 엉덩이가 좀 작네. 그래서 우선 고릴라 완성. 뭐라고? 너희 진짜 엉덩이를 찾아달라고? 알겠어. 고릴라, 미안. 냄새는 안 날거야. 아, 이거 안 되겠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펀쳐놓듯 내가 올 때까지 고릴라의 엉덩이 좀 찾아줘. 나 얼른 다녀올게. 아, 냄새. 뭔 방귀 냄새가 저렇게 지독한 거야. 좀 심하긴 해. 대체 뭘 먹은 거지? 그나저나 지수가 오기 전까지 우리 얼른 고릴라의 엉덩이를 찾아주자. 좋았어. 넉넉ㅋㅋㅋ 헌트! 동 movimento 썩쩍 썰 Knowledge 곰 cic Yig 한 과정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워 하나뿐인 엉덩이 찾아줘 더 멋진 눈으로 한 과정 오늘은 또 어떤 동물 나타날까 우리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워 언제나 즐거워 펀트펜트 내 엉덩이를 찾아줘 내 엉덩이 내 진짜 엉덩이를 찾아줘 이번에도 니가 숨긴거지 얼른 꺼내봐 나 아냐 그럼 우선 아무 블록이라도 꺼내봐 잠깐만 기다려봐 아냐 이것도 아냐 이건 내 엉덩이가 아니라고 어떡하지 고릴라가 많이 화난 것 같은데 엉덩이라고 다같은 엉덩이가 아니라고 안 되겠어 고릴라야 여기 앉아서 과일 좀 먹고 쉬고 있어 우리가 얼른 니 엉덩이를 찾아올게 그래 알았어 너희만 믿을게 내 엉덩이를 꼭 찾아줘야 해 응 그럼 그럼 음 이건 아니야 표범은 무늬가 있고 색깔이 더 밝아 이것도 아니야 기린도 다리가 너무 길어서 안 맞아 그럼 사자는? 그래 맞아 사자야 사자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금방이라도 으아앙 하고 달려들 것 같다 아이 깜짝이야 너희 거기서 뭐해 어? 안녕 사자야 우린 그냥 너희 잘 왔다 혹시 배고픈 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며칠 전부터 엉덩이가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더라고 아무래도 내 엉덩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갈기 때문에 엉덩이가 보이질 않아 헌트와 돈트가 도와줄래? 당연하지 우리가 봐줄게 어? 이 엉덩이 찾았다 고릴라 엉덩이야 뭐 뭐라고? 내 엉덩이가 고릴라 같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엉덩이와 고릴라 엉덩이가 바뀐 것 같아 뭐라고? 아 어쩐지 엉덩이가 무지 무겁더라 사자야 걱정마 우리가 너의 엉덩이를 찾아줄게 응 알겠어 어허허 너희들 왔구나 어? 사자도 왔네? 드디어 엉덩이를 찾았어 우리가 얼른 바꿔줄게 우와 드디어 내 엉덩이를 찾았어 고마워 펀트 돈트 나도 엉덩이가 가벼워졌어 고마워 펀트 돈트 어? 이제 지수에게 가야겠다 돈트 얼른 가자 고릴라야 과일 다 먹지마 내꺼 남겨둬 이제 안아쁘다 어? 고릴라다 우와 엉덩이가 돌아왔네 펀트와 돈트가 터져졌구나 히히 고마워 펀트 turned to 우와 우와 번트 우리도 꼬리를 한번 바꿔볼까 어? 뭐라고? 싫어 에이힝 으어양 으어양 재밌잖아 펀트 에이 가져가 팟투프렌즈 팟투프렌즈